김성수의 뉴스 해석 안녕하세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원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또 녹화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 주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뉴스 해설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성수대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함께 실시간 채팅방에서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서 서로 또 아이디만이라도 교환을 하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채팅 안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밝히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채팅 안에서 가끔 방송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성수대로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종의 생존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함께 인사하고 서로의 품격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채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런 인사하고 서로 아는 아이디 있으면 아는 척하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열불라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오프닝을 갖다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래서 검찰이 절대 수사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또 개소리를 했습니다. 자 뭐 기사를 다 보여드리면은 그야말로 귀가 썩거나 거기서 일부 내용을 갖다 읽어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점심을 못하실까봐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여당이 잔인하게 마녀사냥을 해서 힘들다. 저하고 윤석열이 조국처럼 살았습니까? 나 진짜 미치겠어요. 나랑 윤석열이 조국처럼 살았습니까? 조국처럼 안 살았지. 조국처럼 안 살고 참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더럽게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한다는 표현도 되게 나경원 씨가 열어놓은 그런 프레임에 말려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런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어요. 아니 얼마나 부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반민주적으로 사셨으면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꼴들을 갖다 당하시겠습니까? 조국처럼 살았으면은 진짜 그렇게 안 당하죠. 사람들이 보호해 주지. 지금 당신 옆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은 당신 가족들하고 검찰 가족, 사법가족밖에 없잖아요. 시민들이 보호해 줍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데 지금 이분과 동급에 올라가 있는 분이 또 있잖아요. 같은 여자분이신데 참 나 진짜 이 그림 보면서 야 우리 진짜 누리꾼들이 정말 핵심들을 갖다 잘 정리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느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압수수색. 2020년 5월의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는 평화의 우리 집에 기노록 할머니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다 제출하고 검찰의 양해도 구하고 할머니의 인권도 있다고 사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이닥쳐서 그냥 회계자료 받고 받는다고 압수수색을 했던 그래서 결국 이 평화의 우리 집을 지키는 그 분께서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진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검찰총장 부인께서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과세 자료를 갖다 보겠다고 압수수색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하고 세무서에 가지고 받았어요. 세무서보다 센데야 코바나 콘텐츠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웃겨요. 세무서도 사실은 굉장히 센 곳이고 사정기관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세무선은 꼼짝없이 자료를 줬어요. 압수수색으로. 그런데 코바나 콘텐츠는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 얼마나 센 곳인. 그래서 판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사진이 너무나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사법부 그리고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어서 한쪽은 또 하나의 가족, 사법가족에 의해서 비호를 받는 분 특히나 언론의 총애를 받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때려요. 아시아경제 임춘환 기자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걸 쓴다고 해서 받아 적습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짜 뉴스에다가 개소리면 그냥 끊어버리잖아. 하다못해 제목도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잔인한 마녀사냥 주장 그러나 증거 자료는 차고 넘쳐 이렇게 제목을 빼야지 정치 성명을 끌어놓으려 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업자득이지. 자승자박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갖다 뽑습니까? 임춘환 기자님. 한번 리포트 레시 돌려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검사의 가족은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빤히 속이 들여다보이게 이렇게 내로남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로 역겹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이면 압수수색도 피해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게 법치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의지는 그냥 뇌피셜이었을 뿐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에 대해서 오늘 여론조사 한 게 나왔죠. CBS 여론조사. 이 CBS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자 한번 보여주시죠. 김현종의 뉴스쇼에 나왔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한국 사회문제연구소에요? 사회여론연구소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했더니 이낙연 21.1% 이재명 20.9% 윤짱장 11% 이게 맞지.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원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이었고 실제로 그 질문지 분석까지 하면 얼마나 얼토당토앉는 그런 유도신문을 했는지 그것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제 여론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0% 나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미뤄지지 않았으면 10%는 커녕 5%도 안 나왔을 인간이에요. 왜?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법치주의에다가 똥물을 끼얹는 짓을 검찰총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검찰총장과 동기이신 분이 또 아주 엄청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학번으로는 윤석열 총장보다 아래인데 그런데 동기야. 동기다 보니까 윤석열에 어떻게 줄을 댔는지 그 동기사랑을 하고 있는지 오늘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를 내기 전에 여러분 기운을 내야죠. 항상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 분노의 열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하나가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일단 강황부터 가실까요?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참 좋은 강황 이 강황은 생리활성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FDA에서도 이 강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주다 보니까 어떤 게 이루어진다? 체내의 독소들이 빨리빨리 배출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체내의 다양한 이 세포들이 바로 이 좋은 물질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이 강황이다. 그래서 강황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몸에서 자율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돕는 거예요.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커큐민은 이렇게 좋지만 문제는 몸에 커큐민 자체가 흡수되는 게 지용성으로 먹게 될 때는 그냥 체내에서 90%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잘 유산균이 위에서 많이 죽는 것처럼 얘는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이거를 수용성으로 만들어놓으면서 흡수력을 네 벼나 키워놨다. 이게 참 좋은 강황 365의 비법입니다.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그냥 몸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조화로운 균형작용들이 촉진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같이 콜라보로 이런 거를 함께 드셔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치명단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 그 한재원의 명품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삼녹용고 한재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중에 하나죠. 이 홍삼녹용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옥고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지컷 형태로 돼서 쉽게 드실 수 있고 치명단은 이렇게 환으로 돼 있잖아요. 환으로 돼 있어서 원래 이 공진단 이라고 불렸던 것을 사양 대신 치명만 넣어서 쉽게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홍삼녹용고는 치명단에서 사실상 치명 정도만 빠진 그런 보약을 잘 어우려놓은 그런 제품이다. 5일 동안 옹기에서 중탕을 하고 7일 동안 숙성했다. 자 이거를 오늘은 치명단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방송하면서 오히려 이 치명과 강황 덕분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특히 강황은 이 해독작용 탁월합니다. 숙취해소 다른 걸 이제 안 먹어요. 해장국이 필요없어. 그리고 살이 진짜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과암물을 하거나 그러면 한 2kg가 그냥 불어버리는데 그냥 강황만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특히 몸에 붓기가 그렇게 잘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황과 치명단의 콜라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물이에요. 맛은 그냥 물이야. 그런데 색깔은 너무 좋죠. 그래서 아 이게 냄새도 없고 맛도 사실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었더라면 진짜 커큐민이 들어가는지 잘 모를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커큐민의 기본적인 색감이 노란색이어서 이 노란색이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성분들이 또 색깔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몸에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이 왜 생기느냐 몸에 순환이 잘 안 돼서 그 암을 갖다가 한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독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독소들을 어딘가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게 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 한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인 게 실제로 암이라는 게 뭐냐 세포가 이상분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분연하는 세포가 몸의 균형을 찾고 자가 면역력을 증진시키면 암이 사라져. 사라져요. 발암물질이라는 게 다 뭐냐 몸의 생리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이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 커큐민으로 실제로 이렇게 몸의 균형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균형을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치명단으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주문 전화번호 나가고 있잖아요. 참조원강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치명단과 녹용고가 전화번호가 달라요. 조금 헷갈리시니까 치명단 전화번호 내주시고 또 녹용고 주문하는 전화번호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즐겨주시면 그러면 이 좋은 회사 한재원 또 참조원강황 이 좋은 회사들이 쑥쑥 크고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도 쑥쑥 크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알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존공동체로 우리 네트워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모 티파니님 치명단 먹었더니 밤에 잠이 깬데 더워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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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 이제 부부끼리 금실이 좋으면 너무 행복한 밤이 되는데 예 고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오늘 할 얘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바밤 미디어오늘에서 월성원전 감사 결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하는 보도를 지난 10월 26일에 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보도 누구든 받아 적는 사람들이 없어. 세상의 민원련에서 모니터 결과를 내놓은 그런 보고서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서 미디어오늘이 다시 또 받아서 기사화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최소한 각 언론사에서 특히 미디어 비평이나 리터러시를 하는 그런 기사 쪽에서는 받아주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런 걸 받아주질 않아. 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뉴스 이 언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그런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민주 시민원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표를 갖다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표를 보면 10월 20일 10월 21일 이렇게 두 번 월성 감사 관련 방송 보도 건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TV조선이 무려 7개나 내에서 압도적으로 보도를 했고 채널A가 6개로 그 뒤를 엮고 MBN이 4개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상파에서 MBC는 한 번 다루고 JTBC는 두 번 다뤘던 것을 아주 과다하게 TV조선과 채널A와 MBN이 다뤄졌다. 그럼 어떻게 다뤘느냐 보시자는 거죠. 어떻게 다뤘냐 제목을 한번 KBS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징계는 아주 진희들이 징계를 내리고 있어. 그 다음에 SBS 경제성 낱개평가 폐쇄 타당성 판단의 한계 MBC 월성 1호 결국 해체 수순 경제성 평가는 문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제목부터가 TV조선은 아예 대놓고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JTBC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채널A 경제성 평가 불합리 MBN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부당개입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갖다 다뤘다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면 월성 1호기가 너무나 부당하게 저평가돼서 그것을 감사원이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서 특히 TV조선하고 채널A가 열심히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파일 444 이게 뭐냐 원전 관련된 자료 파일 444 개를 삭제를 해서 공무원들이 증거를 임멸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감사원이 너무나 끔찍한 비리를 발견한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가? 김성수 TV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 월성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보도에서 핵심적으로 빼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기사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말하지 않는 것 1 월성 원전 수명 연장 결정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 김성수 TV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월성 1호기를 만들 때 물리학적인 최종 수명이 30년이야. 30년인데 여기다가 7천억을 들여가지고 7천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 수명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환경단체들은 뭘 했느냐. 월성 연장 운영 결정에 반발해서 국민 소송단을 모아가지고 취소 소송까지 했었고 실제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판결을 내렸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이미 나온 거야. 그러니 판결 보세요. 법원은 2017년에 이미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감사원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가지고 이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뒤집는다고 해도 법원이 이미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또 소송을 해야 돼.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를 누가 내? 감사원이네? 전문가들이 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먼저 이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정윤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은 한전원자력연구소 캐나다원자력공사 한전기술 등등에서 다 일을 하셨던 분이고 30년간 원자력연구와 설계개발 및 수행을 했고 그리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분야에 투신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전성 검증단 전문가 팀장을 하고 있는 분이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월성원전은 그게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안정성을 획득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조단위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3조에서 5조 정도를 더 들여서 그거를 보수공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 7천억. 꼴랑 7천억. 그래서 그 수리 자체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런 얘기 보도합니까? 보도합니까?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던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원전 월성 1호기가 적자 규모가 사실상 그런 숫자 조작을 갖다가 인정하더라도 굉장히 적자 규모가 커진다. 왜? 지금 현재 경제성 평가의 자료가 뭐냐. 이 자료가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돼 있다? 수리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회복 비용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 경제성 평가에 지금 전에도 김성수 TV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수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생산 원가라고 이렇게 추출한 것이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원가다. 지금 그걸 갖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적용되는 거는 그 단가를 조금 더 강화시킨 정도에 불과해요. 제대로 환경운동가인 양이원영 양이원영 선생 같은 경우가 주장하는 대로까지도 반영도 안 됐고 그냥 약간 좀 더 깐깐한 측면에서 제시된 숫자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조작을 한 거고 이 조작된 숫자를 청와대에서부터 내려 꽂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억지 주장을 쓰고 있는 게 지금 감사원인 거예요. 그럼 왜 감사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나중에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 뉴스를 따져보면 운영 실적이 10년째 적자인 월성원전이다. 이 얘기 보세요. 월성 1호기 폐쇄 근거로 예상 수익이 잘못 책정됐다고 결론 내렸는데 10년간 실제 수익이 지속적으로 적자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감사원은. 10년 동안 이거 보세요.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이용률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2009년에 20회 정도 이용되다가 2010년에는 뚝 떨어져. 2011년에 다시 이용하다가 2014년에는 못 써. 2015년에 조금 쓰다가 2017년에 또 떨어져. 왜? 자꾸 고장나니까 자꾸 고장나서 점검하고 고장난 거 점검하고 제대로 돌리지 못하니까 적자가 계속 났다고. 그래서 2015년에 적자가 무려 848억 이었어요. 이게 탈핵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산출한 결과야. 그래서 방금 전에 보였던 자료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차라리 문 닫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 세 번째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어느 언론에도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미디어오늘과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지적했어요. 중수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월성 1호기가 중수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중수로 그러면 혹시라도 옛날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리서치를 하면서 따라갔던 분들은 따라갔던 분들은 중수로 그러면 어? 우리나라에 중수로가 있었어? 우리나라는 전부 경수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수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월성원전이 중수로 1호기인 거예요. 그러면 경수로와 중수로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경수로와 중수로로 두 개가 나뉘는데 경수는 일반적인 물 중수는 수소원자가 하나가 더 붙어있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중수로는 정제되지 않은 우라늄을 사용해도 되지만 경수로는 정제된 저농축 우라늄만을 사용해야 돼요. 우라늄 농축 기술이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죠. 그래서 일부 선진국만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그렇죠? 대신 중수로는 감속제로 쓰이는 중수가 한 컵에 수백 달러를 상여할 정도로 매우 비싸서 방사석 폐기물도 중수로가 많이 나와요. 폐연료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얻으려면 중수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중수로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토늄을 갖다가 일부러 정제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어서 그래서 아예 경수로를 지어줄 테니 니네 이 중수로를 전부 다 문 닫아라. 이랬던 게 김영삼 대통령의 일종의 결단이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월성원전 1호에서 4호기까지가 중수로예요. 여기서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수로의 방사성 폐기물이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월성원전 4기만이 다른 20여기의 원자료에 비해서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전체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이 있다면 이 중에 절반을 월성원전 4개가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경수로로 옮겨 탔던 거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합니까. 언론들이 중수로는 사실상 퇴출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원자력을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이 폐기물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다 의욕의 눈초리로 봐. 중수로를 일부러 만든다고? 그럼 니네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중수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갖고 있는 원전 개발 기술 원전 관련 기술들 대부분이 뭐야? 경수로예요. 경수로 기술이야. 이것하고 월성원전하고 경수로 제작 기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저의 무식한 인간들아. 그런데 전부 다 월성원전을 폐기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안 쓰면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원전 기술을 팔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다고 월성원전하고는. 이런 얘기들을 언론이 해줍니까? TV조선이 합니까? 자 이 기사 하나만 봐도 월성원전 갖고 이난리를 치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죠. 이 타임에서 바람꽃님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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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자 고맙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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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한 번 더 가야 됐네. 쫄지마니 어이구 기포 아저씨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도대체 이 감사원이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 이 기사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 월성원전을 갖고 버리는 이 논란이 실제로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니 뭐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월성원전은 법적으로도 폐기되어야 될 원전이고 또 적자도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적자가 뻔한 2022년까지 지금까지 낸 적자를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원전이고 세 번째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나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그 수출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 이걸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럼 이걸 갖고 뭘 가져오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탈핵신문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요.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수사를 할까? 자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의 프로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이 나옵니다. 서울대 법과 졸업했죠. 그리고 이분이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이분이 사시 사시를 23기에 사시 패스를 합니다. 23기 23기에 사시 패스하고 그다음부터 판사로 쭉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 중에서 특히나 중수로 같은 경우는 월성 원장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로 따지면 그냥 어마어마한 급이에요. 이건 플라스틱 뭐 이 정도가 아니야. 10만 년 동안을 이 고준의 핵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경수로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원자로를 갖다가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죠.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개소리들을 갖다 하시면서 이걸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개시를 했다. 이따위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닌 데들이 많아. 솔직히.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렇죠?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 아세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가 내 몸에 스스로 불을 지는 걸 자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자살을 한 게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청계 공제 공장에 진짜 16, 15세 와가지고 먼지 구덩이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이 여공들에게 내가 내 몸을 내어준 거다. 이거는 예수가 우리들한테 이웃들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전태의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살한 죄인을 내가 왜 장례를 치러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놓고서 이 작자가 누구를 축복해 줬느냐. 전두환이를 축복해 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서북 청년단을 키우고 서북 청년단이 그렇게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을 뒤에서 신앙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두환의 그 광주학사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그런 작자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목사예요. 그러니 그러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원자로를 지켜라. 원자로를 지켜라.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그런 악마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이 사시 33회고 최재형이 23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과 감사원장 그리고 또 기독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 내에서 철저하게 자라는 그런 감사원장 이 감사원장은 어떤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핵신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을 했거든요. 우선 노콘 뉴스의 탈핵 뉴스 탈핵신문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 앞부분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고 최근 감사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연구정지 결정 과정을 감사하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은 살피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에만 치중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중수로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최근 발달해 나가고 있는 원전 관련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미 사실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젤 엔진 이 디젤 엔진이 왜 요즘에 이렇게 사양 길을 접어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증기기관 엄청난 그런 기술이었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왜 가솔린 이런 내연기관한테 자리를 내줬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 기술이 정말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중수로 기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포럼 원자력 안정관 미래 등등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3일 만에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를 해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모 언론사 논설주간의 친족관계죠 그래서 모 언론사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조선이 이걸 가장 많이 보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2000 여기서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인 4월 9일 4월 10일 4월 13일 3일간에 감사위원을 계속 소집을 해요 그래서 직권심리를 막 해요 4월 9일에 10일에 13일에 그래서 회의 발언의 80%를 자기가 다 발언을 해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등리먹이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패스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할 막 이렇게 밀어붙이게 이 감사위원회 이 위원회 이전에 감사를 막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여기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 감사위원을 세 차례에 걸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니까 4월 20일 월성 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유병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요 근데 전임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유병호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누군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유병호 국장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지금 뭐 2012년서부터 유병호라는 국장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에서 나름대로 요직을 두루두루 거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주도하게끔 하고요 이 유병호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체된 다음서부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감사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빡시게 진행이 되고 빡시게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상한 감사 결과 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유병호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쓰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누가 봐도 이 탈핵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강요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하고 강요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감사원장이 더군다나 검찰에 고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고발을 다른 위원들이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러면 그러면 이 자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사 아닙니까 제가 판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자료 줄게요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시피 하고 자기는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검찰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7천 페이지에 달하는 띠로리 페이지가 7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A4 용지로 7천 페이지 이걸 다 검찰에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가 화면이 자꾸 깨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가요? 유튜브 이쪽에서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짜맞춰진 거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사할까요? 수사할까요? 자 검찰이 지금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녹색당 등등에서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수사한다 안 한다 1번 수사한다 2번 수사 안 한다 여러분들 참가해 보세요 누가 수사한다? 1번 수사한다 2번 수사 안 한다 검찰은 과연 수사할까? 최재형을 2번 2번 2번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검찰이 지금 이 체제에서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9일, 10일, 13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열면서 총선 이전에 이 결과를 발표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제 윤영찬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들을 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팩트TV에서 그걸 잘 만들어서 22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려면 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전에 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전들이 하나씩 실패해 나가면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거인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작전은 유죄수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조국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 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조국이란 인간을 적절하게 제거하면서 대통령과 딜을 조부를 치려고 했던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쓰면 안 되죠 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 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래? 야, 대통령이 날 무시해? 이러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조국을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로 써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유죄수를 딱 붙인 거죠 근데 유죄수를 붙였는데 유죄수 쪽이 잘 안 돼 잘 안 되네 그래? 그러면 유시민을 잡자 이래서 이동제를 통해서 그걸 잡으려고 해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이 이런 감사에 들어가 그래서 보궐선거 총선 4.15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하나도 되겠지 다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라임 옵티머스와 그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소 이 3개인데 라임 옵티머스는 완전히 지금 김봉현의 도발로 인해서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날아갈 지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나 기특하게도 감사원장께서 자료를 7천 쪽이나 되는 자료를 갖다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걸로 대통령과 한 판 떠보려고 하는 검찰과 사법 권력 그리고 기득권 적폐세력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다른 사건 하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가겠습니다 성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퇴쇄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로 오세요 예 자 우리 성수대로 몰 s-u-n-g-s-o-o-r-o-a-d 점-g-o-m 자 성수대로 컴을 치고 들어오시면 가입 신청을 하면 여기에 회원 인증 그리고 회원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인증하고 가입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저한테 나라 들어오죠 그래서 문자가 들어오는 걸 승인해드리면 이 쇼핑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수대로 쇼핑몰은 실제로는 아주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요 웰숲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은 거예요 제휴를 맺어가지고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 든든한 이 경제적 공동체로도 함께 묶여서 다양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웰숲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소기업들 자기네 자체에서 이런 모를 만들 수 없거나 복지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을 갖다가 주기 위해 고안된 그런 서비스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성수대로의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업투 79 업투 89 이 폐쇄형 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격이 노출 안되고 회원들한테만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들어와서 확인해보십시오 가격만 확인해봐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에 이 화장품 덕을 톡톡이 보고 있거든요 이 던롭이라고 하는 회사에 올인원 파워 인퓨전 파워 올인원 이라고 하는 상품 이 상품 이 상품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놀라우실 겁니다 인퓨전 파워 올인원 요거는 요거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꺼내서 너무 간편해 아 이거 이제부터 진짜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실 거 그냥 한 두세 번 펌핑해서 바르면 얼굴이 촉촉하게 하루종일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팽팽하게 보습은 기본 여러분들 이제 가을에는 진짜 보습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보습은 기본에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하면서 보습을 해주고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올인원 요게 진짜 쌉니다 원래 정가가 5만 5천원이에요 5만 5천원 정가가 5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싸게 사도 3만원 이상은 줘야 돼 그런데 81% 81% 할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수대로 몰에서 돈이 세이브돼 돈이 남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저희 주 시청층이 40대 중반 45세에서부터 65세 이렇게 가는 분들이 주 시청층인데 이분들은 진짜 노후 보장 뭘로 할 거예요 보장 자산을 확보해야 돼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내가 그 보험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챙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더 착한 보험 클리닉 24시간 카톡으로 상담 예약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직접 상담을 해줘요 방문 상담 한번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좀 잘 보장 자산을 정리해 보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한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아프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돈이 장난하지게 나가는데 의료보험과 지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그런 상황들이 특히 겨울 되면 낙상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어르신들은 특히 한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못 일어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증조할머니께서 얼음판 그 빙판길에서 한번 낙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일어나 걷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특히 이게 화재보험에서 요즘에 잘 판매하고 있는 그런 그런 보험들이 있었다면 재난보험이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 때문에 팔이 한번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보장들을 받으시려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 이 자백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다 아시죠 실제로 너무나 유명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이 자백의 주인공 유우성씨가 국가 배상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국가 배상을 받아냈어요 참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동생은 고문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받아서 탈북한 사람으로서 간첩이 될 뻔했던 그런 유우성씨 우리 너무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으니 배상을 해라 라는 판결이 어제 나온 거예요 국가에 배상을 하라 그래서 유우성씨에게 1억 2천만원 여동생한테 8천만원 유우성씨 아버지한테는 3천만원 도합하면 2억 3천인가요 2억 3천만원의 돈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요 국고가 2억 3천만원이 손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이 되는데 이 조작을 했던 검사 두 명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조작질에 열심히 관여했던 그 검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정원 직원 두 사람도 지금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항소를 계속하고 있어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건을 내버려줬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직 검사 두 명이 증거 위조나 변호인 접견 차당 등과 관련해서 고의가 없었다며 계속 개겼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불기소 띠로리 이제는 일사부재리에서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니 처벌을 받지 않으니 자꾸 이지라를 하는 겁니다 처벌이 없으니 계속 지가 물론 여기 판사도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판사 검사 국정원 다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판사도 처벌 안 받고 검사는 검찰 스스로가 봐도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거 다시 재심해야 된다 그래 놓고 지들이 불기소해 여러분 이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입법이 돼야 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들이 다시는 공직자가 될 수 없게 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작자들을 나가서 계속 변호사야 해 이네들이 정관예우 받으면서 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간곡하게 우리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우선 간곡하게 공수처를 빨리 연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믿을 수 있는 데는 실제로는 지금 현재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공수처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서 패스트트랙이 항상 그렇게 시간이 350매질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니 빨리 올려서 김용민법으로 통과시키면서 공수처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서 일단 쫄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180석에 있을 기회 두 번 다시 안 올 수가 있어요 이때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사 판사가 사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사리와 또 관계에 의해서 수사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지만 자기 마누라라고 해가지고 아예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판사가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우리 사법가족이어서 아예 기소조차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작태를 벌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당해요 그냥 우리는 개돼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사법가족으로 사법기득권들을 내려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대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와 관련 입법들이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판결 수사 기소 등등을 남용하거나 그리고 왜곡된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러 그릇된 그런 결정들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중에 가서 다 배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상권 청구에서 돈도 다 받아내고 그런 걸 갖고 사법방해죄라고 해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에 있는 거 왜 우리는 못하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사법방해죄 우리 성수대로의 구독자들이 먼저 강력하게 제기해서 받아내리도록 갑시다 김성수TV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파격수다로 돌아오겠고요 일요일날 장용진과 함께하는 이수다라라 짓기에서 특히 최근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김성수 круп 다min엉 объяс vitamin 국정 고ouve 기고 이빈다라라 놀랍 문재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